형, 형도 없게 형, 형도 없게 리밍이 왔어요 이게 진짜 쉽지가 않아 웃을 일이 아니야 어디 가? 거기야? 거기야? 거기야, 형? 야, 이거 진짜 미끄럽다 야, 큰일 났다 형, 형, 형 쉽게 보여주지 마, 형 형, 맨날 났다 가서도 보여줄 거 너무 많아 형, 형 어떻게 하냐, 이거? 형은 진심 아니야, 그게 준비 시작 좋아, 오늘 안에는 가겠다 야, 이거 고무장갑이 문제인데? 아니야, 포기하지 마 지금 1m 가는 데 붙여 장갑 벗고 한 번 다시 한 번 준비 야, 이거 뭐냐, 이거? 시작 야, 이거 뭐냐, 이거? 안 돼 아니, 힘이 빠졌나 봐, 진짜 안 돼 이게 봉을 잡고 올라가는 방법은 모르겠네 그쪽 근육을 잘 안 써서 그랬는데 그리고 최근에 요즘 운동 좀 했거든요? 근데 아예 그쪽 등 운동이랑 당기는 운동을 좀 안 해봤더니 좀 많이 어렵더라고요 몇 명 안 찍는 거 같은데? 동응답기가 좀 카메라가 빠졌어 빠졌어, 밥 먹으러 갔어 그러니까 가, 형 해봐, 해봐, 형 해봐, 하나, 둘 아니, 아니, 시작 눌렀어 가, 형, 가 좋아, 좋아 좋아, 좋아 좋아 2m, 좋아 형, 가, 끝까지 가봐, 형 좋아, 좋아 해봐, 해봐 3m, 해봐 해봐 조금만 더 해봐 오, 잘하네, 형 잘하는데? 형, 올라갈 수 있는데 야, 준비가 어느 정도 이상 안 올라간다? 못 올라갔죠 아니, 왜냐면 올라간 적이 없으니까 세상에 살면서 한 번도 안 해봤던 일을 하면 자신이 없잖아요, 당연히 네, 한 번도 안 해봤어요, 진짜 준비 네 시작 오, 오, 잘한다 오, 잘한다, 이 형 이 형 잘하네 오, 잘한다 헤이 찍었어 찍었어 내려와요, 이제 몇 초에? 9초 오 야, 어떻게 새 멤버들이 우리보다 더 잘하냐, 다들 이렇게 그 뒤에 진짜 안 돼 네 그냥 다 뭐 이게 네 이렇게 다 다 다 진짜 정 Of 정말로 큰 산인데 오르지 못한 산 없다. 무조건 넘어야 된다. 우리는 해내야 한다.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연습하면 돼. 무조건 넘을 수 있어. 이거 하고 그 칼 그리려고 했는데. 너희 팔에 팔 10만 원 정도면 그거예요. 밟고 안 되고 막 올라가잖아. 우리한테 금방 올라가잖아. 우리 아빠는 입으로는 다니죠. 입으로는 금메달감이야. 신방정보과 함께 1위 빼내. 여기가 흘러ίν 거죠. 두 번째 pry마. 아...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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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이게 무슨 하얀 가비 같은걸 손바닥에 못치네 아 보이시나? 밀가루 똑같지? 아 잠깐만 잠깐만 이거 안 돼 밀가루가 부족했을 수 있습니까? 밀가루는 아니었던 거 같습니다 밀가루는 아니었어요 마술 물이랑 음료소 좀 했습니다 다 먹어치울때까지 열심히 선생님 저 꼭대기를 향해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날이 저물도록 열심히 하죠.